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린 주식 남자친구 주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릴 조목은 CCS에 인사드릴 거고요. 영상 시작 전에 이번 주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 보시고 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죠? 이 CCS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개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오징어 찹자는 것처럼 마지막 털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를 진행하심과 동시에 빠져나오시던지 덜 손실 보시면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상한가 금요일날 진행이 되죠. 자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천원의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반등 무조건 나온다. 왜 나옵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개인들 마지막 터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요일날 매수하자라고 분명히 장중에 말씀드렸고요. 금요일날 진행하신 분들도 충분하게 수익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보셨을 때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이 딱 말씀드렸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2월 2일날 CCS 시초가에 바로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하신 분들 1 남겨달라 해서 지금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요일날 제 영상 보시고 금요일날 텔레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 수익을 챙겨왔을 거고 실제로 2월 1일날 보시면 쭉 시황 끝나고 위로 올라가 보시면 2월 1일 나오시죠. 상단에 그렇죠. 2월 1일날 보시면 분명히 CCS 매수가 진행합니다. 장대응 중요하니까 답변 금지라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과거 동안 정확한 타점들 안내 드렸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번호 4920-8706으로 문자 1 하나 안 보내셔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손실 피하실 수 있는데 못 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내일 월요일 이 친구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들 실시간 대응들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영상으로는 이 실시간 수급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번호 까면서 무료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발 이 CCS 과거 때부터 여러분 타점 도와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렸던 전문가니까 따라오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CCS 제가 몇 번이라 말씀드렸죠. 이 친구 작전주다. 최대 주주 변경되면서 지금 사업체 변경 돌아가는 LK99로 이슈 끌었죠. 초전도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저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죠.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에 있는 방송사가 갑자기 초전도체를 진행을 해요? 말이 안된다라고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약간의 희망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하셨던 분들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결과론적으로는 이 낙폭 흐름들 왜 나왔겠습니까? 반대매매 물량으로 작전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LK99 초전도체로 연결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작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반대매매 물량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 이유 빠르게 설명드리며 자 11월 13일날 분명히 최대 주주 컨텐츠 이하나 공 되죠. 근데 보시면은 소유주식 8만 2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전부 다 담보 사체로 진행이 됩니다. 얼마를 빌립니까? 160억이죠. 자 근데 160억 빌리면서 담보 설정 금액이 292억 원이에요. 자 비율로 따졌을 때 보시면 180%가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보 비율은 보통 130%에서 150% 정도가 정상적인 겁니다. 180%는 너무나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리를 보시죠. 자 담보 비율 180% 돈을 빌리면서 누구한테 빌렸느냐가 중요하죠. W대부 파트너스 영풍사 PJHA 조합 우리의 웨스트 인베스터먼트 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누굽니까? 이 친구들 명동사체입니다. 여러분들 명동사체 명동사체 160억 가량을 사체 땡겨서 180%의 담보 비율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담보 제공회를 한번 보시죠. 시작이 11월 8일부터 1월 7일까지죠. 기간적으로 봐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립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전주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구간에서 11월 13일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보시면은 다음날 바로 고가 신고가 찍어주고 나서 바로 낙폭 흐름들 나오죠. 개미들 한번 쭉 털어줍니다.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보셔야 되는 금액들 2640원 위에 앉아 한번 만들어줄 거다입니다. 자 그 이후 계약 당시 한 주당 금액이 1472원이에요. 담보 설정 금액이 180%였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2640원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2640원 위에서 한 번은 안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중에 2640원 위에서 한 번 안착시켜주고 나서 다시 한 번의 낙폭 흐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반대매매량 490만 주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조심해라. 지난 과정 중에 정리가 되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는데 이 신호에서 대응 못 하신 분들 한 번에 460만 주 빠지면서 이 낙폭 흐름들이 못 피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보여드렸던 게 뭡니까? 이 반대매매 가격들 제가 보시기 편하게 계산해 놓은 거죠. 자 보시면 반대매매 물량들 나와 계시죠? 계약 당시 컨텐츠하우스가 대출금액 어떻게 진행해서 주식수, 담보, 비율들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반대매매 금액 나오신다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보시라고 편하게 계산해 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매매 물량 1,350만 주 중에 2,200원에서 2,400원 대 860만 주가 정리가 돼요. 그럼 나머지 물량 1,900원, 1,800원에서 나머지 490만 주가 남은 거죠. 자 이 금액들 조심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잘 대응하셨나요? 어려우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현재 정확하게 다 빠져나와서 490만 주로 이 낙폭 흐름 만든 겁니다. 자 근데 다시 반등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15년 펀드스탁에서 근무하면서 개인들 많이 흔들어봤고 진행을 해봤는데 기본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징어 마른 즙까지 짜는 것처럼 한 번 끝까지 털어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타점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최저점은 400원대예요. 여러분들. 그럼 한 번 더 털어먹을 구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원대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빠져나오자. 자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1,300원대 어떻게 되는지 수급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 번 파동이 나올 거니까 이 구간을 빠져나올 수 있게 오늘, 내일, 늦지 않게 저한테 숫자 1 보내셔서 단체 문자 나가실 때 여러분들 같이 받아가시고 텔레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대응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CCS 이 구간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꼭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1 보내셔서 꼭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과정에 여러분들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 영상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11월 17일과 12월 7일날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던 게 이 친구 낙포크룸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 친구. 최대 주주 변경들 하면서 사체 진행했기 때문에 작전주니까 낙포크룸 나온다. 반등 나온 이유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저거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날 제가 남겨드렸던 영상이고 이때 당시죠. 차트 보시면 여기 좀 갭 떠있고 지금 현재 지지선 잡혀있을 때죠. 저때 제가 남겨드렸던 영상인데 제가 분명히 저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잠깐 보시면. 지금 갭 떠있는 부분 낙포가 되기 때문에 주가 한번 떨어뜨릴 거고요. 자 저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 한번 떨어뜨린다. 그래서 등락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떨어뜨리고 나서 등락폭 만든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이벤트들을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작전주여서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작전주여서 위험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죠. 한번 영상 찍을 주가 끌어올린다 말씀드려요. 언제 영상이죠? 12월 7일 영상입니다. 12월 7일. 주가를 한번 크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방법을 진행할 거라고요. 제가 12월 7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를 한번 크게 올렸다가 끌어내린다. 264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가 내린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 안내드리면서 했던 전문가가 이번에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정확한 타점들 안내드렸죠.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제가 검증 다 도워드렸고 지난 과정 중에 오랜 기간 동안 타점들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월 17일 날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진다. 그리고 등락폭 만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12월 7일 날 뭐라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상승권 만들었다. 떨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6일이죠. 12월 26일 날 모든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반대매매 물량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뭐라 말씀드립니까? 무조건 반등 나오니까 매수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매도와 매수와 반대매매 물량과 이번에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한 타이밍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과거 때부터 도와드렸던 전문가고 제가 펀드 매니저로 15년 했다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전문가로서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솔직히 속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안 받아가시고 진행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CCS 작전치는 이 세력들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한테 숫자 1 보내셔서 CCS 매수가 받아가시고요. 매도가도 안내드릴 테니까 정확히 받아가시고 텔레방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방 링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CCS 마지막 구간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내일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실시간 대응 받아가시라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자 텔레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자와 이 텔레방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소통을 원하지 않으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강요드릴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진행 안 하시면은 직접적인 정확한 저점 매수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들 잡아가시는 부분들에서 많이 어려우시거나 놓치시는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저랑 소통하시기 전에 이 검색기부터 설정 진행하시고 나서 매매 진행 후에 소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전업으로 주식하는 많은 분들도 사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설명드렸던 오늘 종목도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기를 설정 진행해 놓으시면은 단타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되고 스윙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관들 집중 매수 구간도 타점들이 확인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 검색기로 매매 진행하면서 했던 일지들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시고 비교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설정을 이렇게 진행해 놓으시면은 검색 눌러주시면은 종목들 수급들 파악되시고 눌림목 나오실 때 매수 타점 진행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검색기 설정은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 방법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매집주 종목들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 6차 매집종목들 들어가는데 지난 과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1차 매집종목이었죠. 104% 정도 수익 챙겨 갔었고요. 매드 팩토 47%죠. 그리고 HLB 현재 매도 진행을 안 해서 아직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한 107% 정도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NDS테크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제일 컸던 이번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221% 정도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자 이번에 6차 매집종목들 챙겨 가실 텐데 물론 적전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숙률 바라보시면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차 종목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6차 매수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은 문자로 6차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이라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차와 검색기 둘 다 받아가실 분들은 검색기 숙자 6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 두 가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소통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 주신 분들 위해서 제 검색기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니까 검색기 문자 주셔서 검색기 설정부터 진행하시고 매매 진행 후에 전화 소통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차 매집주 종목들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매집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차 들어간 종목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승자 종목의 전환사체 AI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지분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수익권 되시기 전에 저점부터 6차 매집 한번 같이 들어가시고 말씀드렸던 이 6차 종목도 검색기로 매매해 둘 눌림목대 들어가시면 하시기 편하실 테니까 둘 다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 거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가셔서 수익으로 전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